2단식 경기 갑니다. 첫번째 포인트는 박찬혁 3구 비스듬한 자세 득점 2번 경기 때 3승을 하면서 1대3 2점 차 3구 백핸드 박정우입니다. 박정우 선수는 해내야 됩니다. 4핸드로 갑니다. 3대5 호십단타 하는건 좋지만 전반적으로는 포핸드 푸쉬로 가야됩니다. 한점 차 여기서 허공에 갈랐습니다. 이게 뭔가 하고 정지상태의 박정우 선수였습니다. 낮고 길게 강력하게 뽑아냅니다. 박정우 몰아붙입니다. 한점 차 박찬혁 슬며시 다가섭니다. 그리고 박찬혁 5대7입니다. 기다립니다. 박찬혁 다시 백핸드 이번엔 길었습니다. 8대6 아 맥시브 백핸드가 좀 길었네요.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박찬혁 백핸드 리시브 이번에 박찬혁 박정우의 서비스 아 넘기지 못하네요. 첫번째 게임 이 게임 돌입합니다. 박찬혁 힘을 실어봅니다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예 아 길었어요 좋습니다. 긴 서비스 기습적입니다. 그리고 바깥쪽 코스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 득점 실정을 떠나서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됩니다. 박찬혁 아 받아줍니다. 박정우 하죠 젠걸음 움직입니다. 다가섭니다. 받아주는 박정우 아 이번에 벗어납니다. 아 저 예 서비스 박정우 아 4핸드 연속 공격 박찬혁 따라오릅니다. 박정우 받아주는데요 여기서 걸립니다. 3대4 아 자 이번엔 4핸드 두번의 공격 박정우 그렇죠 백핸드 박정우 좋습니다. 지금처럼 백핸드 아 백핸드 이번엔 걸렸어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. 좋습니다. 5올 아 넘어가나요 박찬혁의 4핸드 강력하게 찔러줍니다. 아 박찬혁의 송곳 하지만 더 6올 백핸드 플릭 그렇죠 예 좋습니다. 박정우의 리드 자 코스 비어서 박찬혁 예리했습니다 네 박찬혁 선수보단 조금 안좋기 때문에 백핸드 활용도를 좀 더 살려야 됩니다 계속된 어깨동무 득점 동점입니다 아 날카롭습니다 백핸드 플릭 4핸드 박찬혁 한점 더 가져가면 박찬혁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날렵합니다 매치 포인트 제기를 예고하고 있고 박정우 선수 신중하게 봅니다 아 엣지 행운의 포인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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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